어.. 이거 언제까지.. 아직도 못해요! 아직도 못해요! 아직도 못해요! 제가 정말 막.. 서른다섯이 됐는데.. 이걸 시키시려고 했는데.. 좋아.. 그러면.. 제가 이걸 할 수는 있는데.. 어.. 제 나이가 이런 걸 해도 되는지.. 올려요! 올려요! 1.. 2.. 1.. 2.. 2.. 1.. 2.. 3.. 1.. 1.. 2.. 1.. 2.. 2.. 1.. 2.. 3.. 귀엽죠? 네! 나이가 뭐라도 귀여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.. 2 Rede.. 2.. 3.. autistic.. 3..